오! 문어 모양의 우주선들이 온천에 왔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문어, 오징어, 우주선, 스파게티! 원다퀴즈TV의 요리타임입니다. 짜잔! 오늘은 요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할 건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스파게티! 빠밤! 네, 스파게티입니다. 근데 스파게티가 그냥 스파게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손쉽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스파게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파게티의 이름은 빠밤! 오징어 문어 스파게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오징어 문어 스파게티도 오징어 문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송이 버섯을 이렇게 반을 잘라요. 이렇게 단면이 보이게 우리 아가들한테 이렇게 눕혀주세요. 그 다음에 스파게티 면을 숑숑숑숑! 자, 아가들이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슝 꾹 눌러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일 축하 케이크 카테! 생일 축하 케이크 초 같이 이렇게 꽂아주세요. 지수도 슝 이렇게! 꽂아주세요. 네! 이렇게 꽂아주세요. 슝슝슝! 자, 제이도 꽂아주세요. 더 꽂아주세요. 지수도 더 꽂아주세요. 더 꽂아주세요. 엄마도 꽂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은 어떤 모양이 생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송이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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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을 잘라서 숑숑숑숑! 숑숑숑숑! 이게 세송이가 폭신폭신해서 아가들이나 엄마 부르셨어요! 어, 친구들 조심히 넣어줘야 돼요. 근데 들어가기가 편해요. 이렇게! 엄마 하나 빼요! 응, 빼요! 엄마 얘가 흔들흔들거려서 흔들흔들거려! 이렇게 잡아주세요, 제이! 이렇게! 지수처럼 손으로 잡아서 지수! 지수씨 얘기 좀 해보세요. 네! 하기가 편한가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지수는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가 알록달록한가요? 어이? 자꾸 이렇게 부러지는 거야? 아, 속을 여기 밑에를 잡아서 스파게티 밑면을 잡아서 이렇게 제약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어, 다 됐어요! 어, 천천히 더 꽂아주세요. 더 더 더 더 더 엄마도 부러져요? 네, 엄마도 조심하지 않으면 부러져요. 어이! 밑에를 잡아서 난 뺐다! 응! 밑에를 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일 축하 같아! 생일 축하 같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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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주면 생일 축하합니다! 자, 꽂아주면 생일 축하해! 아이고! 빠졌다! 자, 이거를 어쩜 뭐 안 예뻐져야 돼? 자, 이거를 이렇게 꽂은 거를 이렇게 보세요. 뭐가 됐나요? 엄마, 나 꽂아주세요! 어, 지수가 있어! 해파리! 해파리, 문어, 오징어 모양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한 것도 쇼! 뭐가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엄마, 나는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꽂으면 오징어 모양에 문어 모양에 스파게티 요리의 주재료! 짜란! 우주선 같은 스파게티 요리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꾹꾹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할파리 같아, 내가 보니까 오징어 같지, 오징어 나도 오징어 같지? 엄마, 이렇게 하니까 악토파스 같다! 옥토파스! 악토파스 같다고? 옥토파스 같다고? 옥토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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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꽂은 후에 우리가 팔팔팔팔 끓은 물을 준비해 볼게요! 미소야, 지금 물이 어때요? 응, 구불구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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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제이가 넣어볼게요! 자, 슝슝슝슝! 그렇지! 자, 이렇게 흔들흔들 자, 이렇게 들어가게 슝! 어! 목욕을 하고 있어! 나도 해봐요! 목욕을 하고 있어! 목욕! 자, 목욕을 합시다! 목욕을 합시다! 어! 자, 온천에 들어왔어요! 오! 오! 온천에 들어왔어요! 맛있게 구워라! 어, 자! 들어갑시다! 오! 여기 노랗게 됐어! 자, 들어가세요! 여러분, 들어갑시다! 수영하세요! 수영하세요! 지숙, 제이, 총 조심! 수영하세요! 엄마, 나도 젓가락 하나 주세요! 어, 잠깐만요! 엄마, 이렇게 수영하고 있어요! 수영을 하세요! 어머! 어머! 갑자기, 그 길쭉한 게 갑자기 흔들흔들 돼 보자! 서로서로 명길이 붙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저어줍니다! 엄마, 아까 저게 붙었어! 응! 엄마, 나도 한번 해볼래! 응! 잠깐만! 지숙, 제이, 멀리서 뜨거우니까 살살살살살! 면들끼리 온천 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수영하세요! 수영하세요! 자, 우리 스파게티면은 8분에서 9분 정도 푹푹푹 끓여줘야 돼요! 엄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영장에서 하염치는 거 같아! 어, 수영항장에서 하염치는 거 같지! 지금 모습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짜자자잔! 어, 서로 붙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서로서로 잘 안 붙을 거예요! 엄마, 여기 가서! 여기 나가고 싶나봐! 나가고 싶나봐! 안돼! 못 나가! 나이들 못 나가! 나이들 못 나가! 자, 이렇게 삶은 우리 친구들을 차가운 물에 탱글탱글탱글하게 헹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제 꾸며볼 거예요! 내가 더 잘했군! 아, 미끄러워! 지수 2개, 나도 2개! 어, 제이꺼에도 이렇게 하나! 어, 이거 포크하지 마! 지수꺼에도 이렇게 하나! 나도 1개 밖에 없어! 어, 하나 더 줄게요! 아, 3개 해주세요! 응, 3개씩 할게요! 나도 3개 해주세요! 엄마, 엄마도 하나 할게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친구들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렇게 눈하고, 모자하고, 리본하고 다 있어요! 우리 한번 꾸며볼게요! 나는 모자만 꾸려! 자, 꾸며볼게요! 자, 친구들 꾸며볼게요! 뭐를 찔러줄까? 나 이거! 네, 이거! 응! 여기다가 해볼까, 제이? 그리고 리본도 하나 꽂아줘야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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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 했어요! 나는 어천네프의 공주같애야! 그리고 하나 더 해야지! 나는 깜칠게! 엄마는 이렇게! 짜잔! 지수는! 아! 지수는 이렇게! 여기! 여기다 꽂아줄까, 지수야? 응! 이렇게 모자랑 리본을 꽂아주고 지수도 눈을 꽂아줄까요? 응! 이렇게! 슝! 눈도! 엄마! 이거 봐봐! 자, 지수, 제이 엄마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딴따라단! 어때요? 어떤 친구가 제일 예쁜가요? 어떤 친구가 더 예쁠까요? 자, 이렇게 친구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다 준비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게 제이꺼인가요? 네! 네! 이거 지수꺼인가요? 네! 나는 먹어봐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자, 불친구 오세요! 불친구, 안녕! 안녕, 예지다! 나 똥대지! 불친구가 왔어요! 불이 왔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오이를 살짝! 엄마! 내꺼 물친구를 하지마! 엄마! 자, 오이를 살짝! 엄마! 내가 풀어줄게! 어, 이거 조금 무거우니까 제이 엄마가 도와줄게요! 살짝! 너무 많이 부은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살짝살짝! 자,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두른 후에 우와! 보니까 댕그댕그다 도번이가 도는다! 토마토하고 크림소스가 섞여져 있는 우리 로제 로제 소스를 시중에서 파는 로제 소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마 요리 소스가 뭐예요? 로제 소스는 크림 소스하고 토마토 소스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토마토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손쉽게 먹을 수 있어요. 자, 부어볼게요. 다 부어요. 자, 알뜰 알뜰 알뜰. 다 부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더 너무 많이 부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부은 친구들과. 자, 양파를 썰어왔어요. 양파를 제이가 넣어주세요. 불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넣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 넣고. 이거는 마늘, 다진 마늘도 다 넣고. 새송이, 새송이 우리 반쪽 다른 밭에 있는 친구들로 이렇게 잘라서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귀엽다. 바꿔볼게요. 맛있게 되어라. 맛있게 내어라 맛있게 내어라 우리는 로제소스를 했지만 오일을 오일 친구로 해도 돼요 오일 소스를 좋아하는 친구는 오일 소스 크림 소스를 좋아하는 친구는 크림 소스를 해도 괜찮습니다 샹샹샹샹 맛있게 구워라 맛있게 될 거예요 우리 지수제이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될 거예요 집에서 친구들하고 엄마 아빠랑 손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 시간이에요 엄마 나도 한번 이렇게 젓가락에 엄마를 해봐야지 구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엄마 나도 해봐요 지수도 해볼게요 지수도 구리니까 조심 소스가 타지 않도록 센 불에서 다시 조금 약한 불로 바꿨습니다 야채들이 익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스가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불을 조심해 가면서 이렇게 엄마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엄청 예쁜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먹어볼 거예요 어떻게 먹어? 얌얌얌 얌얌 쩝쩝쩝쩝쩝 너 먹어야지 지금 안 돼요 같이 먹을 거예요 미안해요 알겠어요 와 내고 꾸며야지 자 소스도 완성 이렇게 데코레이션 한 우리 오징어 스파게티 친구들한테 소스를 이렇게 쭈욱 맛이 없을 것 같아 왜? 지수야 야채도 골고루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치마를 입은 드레스를 입은 우리 문어 친구가 되었어요 우와 엄마 나도 치마 입어주세요 자 지수 것도 해줄게요 지수도 드레스로 입혀 드릴까요? 응 알겠어요 드레스를 입어줄게요 슝슝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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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드레스를 입었어요 엄마 나도 드레스 입어주세요 알겠어요 드레스를 입혀 드릴게요 나는 깜찜이야 나는 기쁨이야 지수야 야채 조금씩 냠냠냠냠 먹어 볼게요 엄마랑 우리 착한 지수도 이제 언니처럼 냠냠냠냠 먹을 수 있어요 야채는 원래 맛있죠 맞아요 우와 제이 것도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 저녁 시간은 우리는 문어 오징어 우주선 스파게티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요리 시간으로 만나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지수야 See you later Bye 해야지 야채를 싫어하는 지수는 울먹울먹 Bye Bye